힘찬아 힘찬아 디스커버리 뭐? 쇼핑하니? 아니 너의 날개를 발견하라고 2023년도 제9회 고등학교 외국어 동아리 발표회의 슬러건이야 인천 고등학교의 외국어 동아리 학생들이 자신의 날개를 꺼내 힘차게 날개짓을 하듯 잠재력을 발휘한다는 뜻이란 말씀 그래? 그럼 나도 외국어 공부해서 날개 펼칠 거야 디스커버 요 윙 그래서 이게 어떤 행사야? 작년 제8회에 이어 올해 제9회에서도 메타버스라는 가상공간을 통해 고등학교 외국어 동아리 발표회가 진행되는데 그동안 동아리 학생들이 기울인 노력과 정성을 나누고 서로 날개짓으로 응원하는 행사라는 말씀 오 가상공간 좀 구경해보자 가상공간은 인천외국어동아리.코리아로 접속할 수 있어 만남의 광장에서 여러 외국어 관련 동아리 부스를 둘러볼 수 있어 그리고 동아리 학생들의 작품들과 간단한 퀴즈게임들이 전시되어 있지 가상공간으로 보니 진짜 재미있겠다 그럼 여기엔 정확히 어떤 동아리와 작품들이 전시되는 거야? 먼저 외국어 동아리 발표회 세계를 보듬는 영어 동아 창작 동아리 창작물 가상공간에서 이렇게 작품을 둘러보고 퀴즈를 푸는 것 말고도 어떤 걸 할 수 있어? 2023년 11월 25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동아리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접속하실 거야 서로 소통도 할 수 있고 동아리 활동 소개 및 창작물 소개들을 할 수 있지 여러 학교 외국어 동아리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야 힘쳐나 듣고 있어? 웅? 아 여기서 디지털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복죽도 터뜨릴 수 있다 그리고 재미있는 아바타 꾸미기까지 그런데 여기엔 누가 참여할 수 있어? 인천광역시 관내 학생 및 교원 그리고 학부모님들이야 참여 방법은 PC나 노트북에서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고 주소창에 인천외국어동아리.코리아를 입력하면 접속할 수 있어 브라우저는 크롬이나 엣지에서 잘 실행되니까 명심해 그럼 2024학년도 제9회 고등학교 외국어 동아리 발표회에서 만나요 fendim 그럼 Distance 끔 as